구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해이 동포 750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강남인만의 길을 섬기고 있는 장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로 2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의 제목은 기도하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구약성경 가운데 참 아름다운 사람을 찾는다면 저는 변함없이 다니엘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며 구약시의 뜻의 애연자였습니다 그는 불철주와 죽음의 고배에서도 기도를 멈추 안 했고 항상 주님과 함께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가서 신앙이라고 해서 시험을 비교해 가나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떠한 시험과 풍파와 광풍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인 땅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승승장구하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타월한 지혜와 총명까지 겸비한 유능하고 신실한 인물이자 그들이 두려워했던 다니엘에게 항상 다니엘은 고관들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적이 되었지만 그는 그들을 제압하면서 그 운무와 그 더러움 추악한 일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실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왕의 금령을 세워 그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세와 귀를 이용하여 한 금령을 제장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 금령 속에서도 그는 30일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변함없이 기도했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마장동에 있는 고깃집을 한 번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참 아름다운 사람을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깃집을 여는 그 어르신이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고기를 팔기 전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참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당신의 기도하는 장면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동포 750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구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심하고 어려운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여러분 질병과 때로는 배신과 분노와 때로는 절망과 때로는 여러분 염려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치 않고 끝까지 그 유기숙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다니엘처럼 왜 없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에누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에게 감사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그 상황이 유기의 상황입니다 생명을 목숨을 내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게 잘못되면 법정에 서야 되고 사제굴에 던져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단하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까지 그는 굳것이 아름다움을 지켜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750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실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신약성경 티무도서 3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둠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제서야 깨닫고 총회했던 그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켰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오 왕이 후회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하던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청자 이름과 해외동포 750만 성도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사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꽃에 가든 어떤 곳에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